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되어서 몇 가지 중요한 달라진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달라진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세요.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이 있죠? 화면 비율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16대9, 9대16, 1대1 뭐 이정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3대4, 4대5, 2.35대1, 4대3 이렇게 총 7개의 화면 비율이 나타납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말이죠.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죠? 쓰이는 것은 16대9,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게 16대9죠. 이게 또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웠을 때는 9대16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화면 비율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실제로 사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16대9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진 점은 여우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며 볼게요. 터치하면요. 기본적으로 단색 배경 즐거찾기 클라우드가 있죠. 있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사진 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요. 보세요. 레코드 마스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첫째는 이게 이렇게 터치하면은 가장 최근에 만드는 것이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툭 터치하면요. 이게 보시면은 거꾸로 돼요. 거꾸로 가장 최근에 만드는 것이 제일 뒤로 와요. 그 다음 최근 그 다음 최근 그 다음 최근 아까 순서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폴드를 미디어 브라우저에서의 폴드의 순서를 가장 최근 것이 제일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 그건 제일 뒤로 가는 방법 한 번 터치하면 제일 위에 제일 앞에 지금 왔어요. 크리스마스 사진 이게 제일 앞에 왔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툭 터치하면 가장 최근에 레코드 메스트가 조금 전에 제가 녹화한 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앞에 오고 그래서 이렇게 순수가 제일 나중에만 생성된 나중에 수정된 새로 들어온 것이 있는 폴드 앞에 올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조그마한 거 있죠. 이거는 터치해보면 아이콘이 새겨있는데 이것은 사진과 동영상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한 폴드에서 다 보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사진만 보고 싶으면 이것만 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림만 다시 말하면 동영상이죠. 동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이것만 터치하는 거예요. 이것만 터치한다는 거죠. 이것만 그래서 이게 사진만 볼 때는 이것을 터치한다는 거죠. 이건 사진과 동영상 합친 거고 이것을 해보겠어요. 사진만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컴퓨터 컴퓨터 이동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이것을 터치해 볼까요. 여기 보면 사진만 쫙 나타나요. 사진 아이콘이 있죠. 여기에 이 사진은 이렇게 산이 있죠. 산 아이콘이 있는 것이 다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올려보면 사진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다시 이걸 터치해가지고 동영상만 나타나게 해 볼까요. 동영상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걸 터치해 볼까요. 터치하면 여보세요. 동영상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필름 있죠. 그렇지. 동영상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이 부분 다시 터치합니다. 이 부분 터치하면 사진만 나타나게 하는 경우 동영상만 나타나게 하는 경우 제일 위에 있는 동영상 사진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제일 위에 동영상 사진 이거 눌러 볼게요. 이거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동영상 아이콘 있죠. 이거는 사진 아이콘이요.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사진 사진만 동영상만 이렇게 파워 디렉터처럼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제가 사진 몇 가지 가져오겠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제일 앞으로 갑니다. 제일 앞으로 맨 앞으로 가세요. 여기서 제가 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텍스트 해서 자막을 넣어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반갑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말이 잘 안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와서 색깔을 노란색을 글자로 하겠어요. 그리고 윤곽선에 가서 검은 색깔을 좀 강하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배경을 배경색을 검게 검게 할까요. 혹은 희게 할 수도 있겠죠. 희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막의 변화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막을 넣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막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었죠. 이 스타일 배경 흰색 넣고 다음에 색깔을 글자를 노란색 그 다음에 윤곽선 넣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하고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끝내고 다른 자막을 또 넣습니다. 자막을 넣어 보겠어요. 다른 자막을 넣을 때 예를 들면 가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석송 이렇게 영상작가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요 색깔을 요 색깔은 제가 글자색을 붉은색을 해보겠어요. 푸른색을 하는 거죠. 푸른색을 구별되게 푸른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서체를 빙그레2 볼드로 하겠습니다. 글자가 상당히 굵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윤곽선을 넣어 보겠어요. 윤곽선을 검은 색깔보다 흰색을 넣어야 되겠네요. 흰색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베경색을 여기 노란색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베경색을 노란색을 노란색깔을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앞부분은 베경색이 희죠. 보세요. 희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기는 노란색이죠.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조그만하게 여기다 갖다 놔 볼게요. 갖다 놓고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여기는 보세요. 중앙에 있잖아요. 글자가 이걸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걸 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쭉 가면 아래쪽에 가면요. 전체 적용하기가 있어요. 전체 적용하기 이게 새로 생겨서 이게 전체 적용하기를 터치하면요. 여기 여기 선택된 이 상태에서 이걸 이걸 전체 적용하면 모든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위치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전체 적용을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앞에 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앞에 것도 보세요. 아까 이게 여기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아까 앞에 그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조그만 위치가 조그맣게 되고 비경색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글자의 스타일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스타일을 글자가 한 스타일로 색깔 서체 또 배경색 윤곽선 이런 모든 것이 한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사 같은 것은 이런 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적용시키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뀐 것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작업한 게 이거잖아요.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서 프로젝트 복사 이게 프로젝트 복사잖아요. 프로젝트 복사를 터치하면요. 그전에는 이렇게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복사를 하면 화면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저는 9대16 을 선택해 보세요. 아까 우리 시장 16대9 9대16 으로 선택을 딱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복사가 여기 있잖아요. 프로젝트 복사라는 글자가 여기 보이죠. 여기 들어가보면 아마 좀 엉망이 되어 있겠죠. 아까 보세요. 옆으로 16대9 이었는데 9대16 이니까 완전히 보세요. 길쭉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와 같이 프로젝트 복사에서 비율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복사에서 이러한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키넷마스터에서 달라진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